쇼쌍? 윤희가? 자매에게 후투를 보내주셨습니다. 쇼쌍 은혜짱을助게 助게 윤희가? 윤희가? 어, 흥띬 제거는 그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거는 wrong. いいのよ。私たちはあんたの味方だから。ね。 俺たち何の取り柄もないけど、人間見る目だけはあるから。 えっと、俺はあの、新鮮な野菜を見分けるのと一緒。 何緊張感のないこと言ってんのよ。 ゆなちゃんのためにも、早くぬれぎる晴らすんだよ。 これ食って、元気出せよ。 尚的な whilstより普通の中で、常はあんたでのóg를入れためで、 月に広げる木沢洩の場所をだすと、 啊、出るさぁと当店にも婚貸した。 僕は世に出てこないのが明らかに。 カラー作りteringалеを使って、 私は。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있어? 어, 가게지. 여보세요? 언니, 지금 어디있어? 어, 가게지. 언니, 지금 어디있어? 어, 가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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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야 미안해. 윤희야 미안해. 도망해. 보고 싶었는데 먼저 찾아내주니까 고맙네.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우리의 가족까지.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당신은 내 소중한 것을 산산히 부셔버렸어. 윤희를 아프게 했어. 너는 이제 끝이야.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당신을 증오해. 동생을 위해서라면 난 영혼까지 팔 수도 있어.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믿었는데. 정말 믿었는데. 당신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을 잊지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우리의 데이터를 켜고 싶어. 당신의 진짜 이름은? emailséri어ально요. 네. 감사합니다.